어! 잠깐만! 아! 음식! 아! 저장이 아니구나! 필요할 때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! 아 아깝네 아닌가? 아 맞네? 아 저기 지금 뭐 버프 효과 돌아가고 있는 거 같아서 저거는 그냥 이벤트로 준 거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맞네 오케이 그럼 됐어 그거면 됐... 쟤 뭔데? 저거! 저거! 그 브리슬백은 그리워야 돼 쟤 왜 왔는데? 개꿀인데? 완전 딸 피었어 산성 브리슬백 나이스! 피켜봐! 나이스! 피켜봐! 이거 겨움찌 꽁겨움찌야 이거 이러면 가운데건 자동으로 풀리는 거야? 장착? 기술 포인트 부족해서 장착 못하는 거 아님? 뭐지? 솟구치는 용기를 장착했다 극도로 강력하고 시기한 능력으로 즉시 전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필살기 느낌인 거네 L1, L1 근데 저거 지금 기술 포인트 모자라서 못 배웠는데? 그냥 주는 건가? 용기, 은신자치, 용기는 또 뭐야? 아! 하나 그냥 배워졌네 이 다음 건 레벨2야 어어 갓겜이네 잠시만 저건 뭔데 여기까지 보여? 가자 어 쉣 먹었다 실수록 옆으로 넘긴다는 게 괜찮아 괜찮아 사소해 어차피 나 저런 거 아낀다고 안 먹어 점프가 없어서 못 올라가 어 되네 온라인 다행이다 잠깐만요? 나 방금 뭐 봤다 브리슬백이 좀 많은데? 일단 저거는 버로우와처 두마리? 세마리? 두마리 아 맞다 가마솥 그래 가마솥이 던전같은거였지? 있겠지? 요번에도? 당연히? 후 깨는거 꽤 재밌었는데? 많이 빡세지만 쟤는 태그를 해놓고 얘는 얘 너무 멀리까지 온거 아님? 뒤돌아 도망가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? 야 이 안에 보라색 상자 있더만 아 안쪽이 아니었어? 야 걸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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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좋다 이거 걸리면 매우 안좋다 야 야 이 안좋아 야 이 안좋아 SHIT WHOA 아! 오우 씨 뭐 날라갔다잉 쟤 껴다 개꿀 니가 막다 치게? 내가 칠게 북파를 못했네 아깝다 뭐야 미친 야 잠깐만 좀 많다 스탑 나 그거 효과가 뭐야 눈치채지 못한 적대상 안돼 의미없어 저거 내꺼 죽겠네 찾아 어쩔 수 없다 이거 다운 되어있는거 살릴수 있나봐 저기 떠 있는거 보니까 다운 되어있는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쉣 오우 쉣 쉬었다 저기 또 있네 저기 또 있네 서버 한 번 궁금해 야 뭐야 이거 유효하냐? 와 원킬 나네 아 한 적이 있었구나 이걸 나는 모르고 아 아 아 아 아 았 죽음 아 쉣 그래 피 빠지네 어디 갔나 우와 온다 어디 갔나 했다 못 꿀렀네 괜찮아 진동이야 진동질이야 개꿀잼 이맛이지 한 마리 시체 어디 갔지 오 이거 포기 못하는데 놓치지 않을거에요 금속뼈 대체 뭐냐 프레임형 프레임이지 금속뼈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거죠 근데 함정을 못 써봤네 저거 아 내가 차절을 못 지켜서 또 뚜벅이가 돼버렸어 약초 4개 아슬아슬한데 이러면 이러면 다음번 전도할때 아슬아슬한데 어 그린샤드다 잠시만 섬유향초 방금 보라색깔 먹었네 개꿀 저런거 드럽게 안나올건데 왜 숨어 괜찮아 안숨었대 나가 그린샤인 샤드 아니고 가라앉은 농굴 다운트 서부 여기 그린샤드 하나 더 자꾸 샤드라 그러네 나 샤인 아 금속 샤드때문에 내가 샤드란 말이 입에 붙었나봐 더 없지 괜찮은데 그만 그만 어디가 올라가 여기가 길게 약초 거의 다 채웠다 이정도면 거의 다 채웠다 저기 또 있는데요 산성 근데 쟤는 움직이질 않는 것 같은데 쟤는 다시 돌아가고 확인해 봐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산성은 좀 응 누가 이미 털어간 것 같은데 너무 없는데 흔적을 따라가기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이 위에 얘가 돌진하게 만든 뭔가가 있겠다 그치? 동물은 눈에 보일 때 바로바로 안잡아 두면 아까 저처럼 개고생하게 되는 거니까 열심히 잡아둬야 돼요 그죠? 여기 왓처들이 막 죽어 있는데 아니 바로? 크라운저도? 저쪽 라인은 아닌 것 같아 아닌가 저쪽 라인이네 이쪽 먼저 보자 오잉? 모닥불이 있다고 여기? 어 절벽초 어 지금 보니까 이 게임은 저거 라체댄클랭크 같은 것처럼 뛸 때 저거 없다 헵틱 진동 없다 말타고 왔 아 그 차저? 차저 타고 달릴 땐 있을 것 같은데 아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알았어어 그럼 나 모닥불만 찍고 갈까 하이씨 모닥불 여기 아니니? 왜 아이들이 여기 살지? 이 위험한 곳에? 저기 어떻게 가 설마 아니네 아니 모닥불만 찍고 갈라 그랬는데 모닥불 못 찍게 하네 그냥 가자 그럼 여기 아이들이 산다 그것만 기억해 놓자 나중에 뭐 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기억해 두면 암튼 무언가 위협이 있었을 거야 쟤한텐 아마도 어 스탑 어 보라색 뼈 개꿀 뼈 개꿀 뼈 뼈 뼈 뼈 뼈 사라지지 마라 사라지지 마라 사라지지 마라 거기 어떻게 하는 거니 야 잠깐만 야 시체는 죽어 사라져 왜 이상한 곳에서 죽었어 얘 어디서 죽었어 파란색이면 가죽 아니야 맛 좋은 고기 고기면 고기지 맛 좋은 고기는 또 뭔데 야 내 고기 내놔 가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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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런 거 열심히 모아놔야 돼 그 위협은 사람들이었을까? 그럼? 뭐지? 뭐지? 그 위협은 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i guess they got trapped in here i'm gonna have to take them out before i can look around 그럼요. 제가 데이터에 도와받아 기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먼저, 내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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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로 쏴야 되나? 터지는 건 줄 알고 굴로 가는 건데. 굴로. cu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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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벌써 배터리가 다 달았다고요? 듀얼센스? cu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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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볼걸! 그.. 이거! 아잇! 아깝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? 저 위로? 아.. 이런 것도 있었는데.. 맨날 싸움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알게되고 이래서 사람이 시야가 넓어야.. 뭐야? 이거 갈 수 있음? 괜찮음? 전혀 안 괜찮아 보이는데 템은 못 참겠다 이 퀘스트까지 끝내고 유선 연결하고 싶은데 어 뭐야 아 이쪽이었어? 난 바보인가? 난 바보인가? 오우블드로 이 마이너스는 사라진 것 같아 오우블드가 사라진 것 같아 오우블드가 사라진 것 같아 강렬하네 강렬하네 내가 찾을 수 있어야 해 쥬바드가 찾아봐 강렬하네 바로 날아가자 아.. 저놈의 빠른 이동팩 저 만들어놔야 되는데 저 만들어보니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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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놀래라 어어어 어어어 아 야생고기 3개 들어간다고? 와 개에반데 진짜 와 씨 아까워 개 아까워 너무 아까워 뭔가 돈 나가는거보다 더 아까워 아 한 개만 나가게 하지 너무 많이 나가게 하는거 아님? 내 말이이이이이 월이 precursor 전 where 오후 one staplay 하나 인마 이런 확정이 오우블드가 오우블드를 안張手 아마 아니라 оту 사운드 좋아 에이 개 똥게임 진짜 와 너무하네 하 아니 와 아 몰라 일단 갑시다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